오늘은 그게 없어요 한 번 떼봐 지금 있을래? 거기 있을래? 으야! 랜스 유 랜스 유 으야! 하이 내려서 안녕 여러분 방가방가 하이루 헬로 하이루 잘 있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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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러분들이 쭉쭉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백분 넘으셨어요 와 순식간이네 순식간이네 어? 어후 자 지원이 인사 제가요? 아니요 그냥 한 명씩 좀 하는겁니다 자 지원이 자 아론이 인사 어머 쪽 자 뒤에 윤수 인사 아이온맨 아이온맨 아니 이게 역광이어가지고 나 잘 안나오지 어 나왔다 하이 안녕하세요 종길 인사 안녕하세요 자 200분 오시면 인사 빡 한번 딱 때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조명이 약간 오늘이 좀 흐려가지고 날이 네 그래도 좋은 길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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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저희 회사 가요 저희 지금 인터뷰 하는게 있어서 인터뷰 마치고 아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몇 분이시지 200분 되셨어요 200분 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블티포입니다 아우 안녕 안녕 누가 더 잘 보인다 계속 갑자기 찾아온 인스타라이브 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인스타라이브 조금 오늘 힘든 날인가 다들 힘들었었대 오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힘들었고 지금이 제일 졸려주는 시간이고 다 근데 지금 너무 좋대요 저희가 잠을 깨워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오 용사요 가만 가만 에코돌 미스스 유 위 미스 유 투 에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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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야겠다 도망치시면 안 돼요 네 아 여러분 저희 어저께 뭐했죠? 어 뮤콘 개막시 그치 뮤콘 개막시 개막시 지금이 2시 40분이면 다들 직장에서 졸리실 때야 어 딱 졸리실 때야 잠 깼다 졸리시다고 커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한 잔 맞아요 가만히 오신 분들 있어 커피 막 다섯 잔 먹고 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삼각대가 없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고 그래도 약간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종각대 종각대 종각대를 들었습니다 네 종각대입니다 어 저희 어저께 코엑스에서 뮤콘 개막식 잘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이랑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거기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인사도 드리고 CD도 드리고 사진도 찍었답니다 또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기 와주셔서 오랜만에 되는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한국 들어와서 처음하는 공연이었죠?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요 난장 아 맞다 난장 서울에서 처음 서울에서 처음이었죠 난장에서 하고 오늘 어저께 코엑스에서 뮤콘 개막식으로 참여했는데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브이라이브 보고 계셨던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네 종일님께서 그렇게 잘생기게 나왔던 면전도 찍었다고 했는데 아 그랬나요? 아 그랬나요? 전팀의 얼굴 얼굴 가등이에요 어제 뮤콘 브이라이브 보셨죠? 어제 뮤콘 브이라이브 다 보셨어 나 그거 다시보기 하려고 찾는데 안 나오던데 그래? 다시보기가 안되고 안되는거 왜 안되지? 그래 안될 수 있지 원래는 녹화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브이라이브를 해주셔가지고 아 저장을 안하셨나보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건도 있었죠 아 어제 브이라이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예 노래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확 소리가 나는거에요 저렇게 났다고? 근데 브이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저렇게 났다고 아 진짜? 아 진짜 하고 있는데 전성에서만 했어요 소리 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 조명이 문젠가? 전기가 문젠가 했는데 드론이 그 조명에 걸린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행히 아무거나 터졌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고 다시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거에요 여러분 아 저 수업중이에요 아 수업중이시네 몰인 몰인중이시구나 수업중이 수업중이 아 네? 저희 인터뷰하고 회사로 가요 네 저희 인터뷰하고 회사로 가요 저희 그 말할 내용이 있잖아요 말할 내용 있죠 일단 수고 어 일단 우리 우리 뮤콩 공연이 10월 3일 목요일날 목요일 SM 시어터에서 SM 티아터 SM 티아터 SM 티아터 SM 티아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러와주세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아티스트분들 많이 오시니까 많이 많이 보러와주시고 아 정말 어쨌든 우리 어제 성덕이 됐었잖아 성덕 성덕 성공한 덕후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아 맞아요 진짜 나 진짜 떨렸어 성덕 WT 라이브가 너무 좋아 어제 마지막 순서 졌는데 선배님들이 저희가 너무 그 무대 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믿고 보고 왔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너무 좋았어 기타 너무 좋아요 유정 선배님 저희도 이렇게 또 또 한 번 또 이렇게 에너지를 빡 받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라고 하셨어 컴온 누구세요 이름 기억할게요 이름 이름 모셔면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시너지 시너지 언더바 21이셔 시너지 언더바 언더바네 시너지 언더바네 조만 오 이가 근데 작품은 왜 이러지 오프링 한 hex 어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3rd 날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뮥컨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뮥컨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뮥컨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는 뮥컨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뮥컨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뮥컨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orque Micheal이, Honduras, Ecuador, Peru, Chile, Argentina, Spain, Mexico! 많이 이름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 종잘님으로 다시. 자, 나 알겠습니다. 종갓대로 고정. 당연히 같이 살았는데 왜 저러는지 아 나 모르겠습니까. 종갓돼스! 근데 신기하다 저게 막 손님들께 안 씻고 올게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 이러면 되게 아 리미터가 걸려있네 리미터 뭐라고 이 친구들이 뭐라는 거야 이 친구들아 내가 종길이 형 얼굴이었으면 아마 나는 캐릭터를 잡았을 것 같아 어떤 캐릭터? 약간 해봐 해보게 좀 조용히 닦고 있는 거? 그 얼굴이 아니라서 못하겠어 나요? 난 나보고 짐짓했다고 지금 이번 주 긍정적인 말 하자고 했으면서 내가 못해 못해 뭐라고요? 박아론씨 한 번 더 해주세요 요 컴온 왓츠업 맨 요 기리기리 요 요 종기로는 종각대 요 요 요 송 어디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나만을 바라봐야 되는 요 송 지금 약간 여러분 우리 아론이가 밥을 못 먹어서 살짝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시고 아 캡처하지 않아요 거의 그 회사에 거의 다 나가는데 회사에 내려도 끄지 않을 거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인스타그램 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려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 또 우리 한국 팬분들이 남미 투어에 대한 썰을 또 안 풀었지 않습니까? 밀그라시아스 브이앱 때 잠깐 풀긴 했어요 잠깐 풀었죠? 맞아 밀그라시아스 밖에 없어 여러분 밀그라시아스는 천 천 번의 감사 정말 감사하다라고 할 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삼천만큼 사랑해 그렇지 그렇지 4,50대 분들이 많이 사랑해 밀그라시아스 밀 자체가 천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천 번의 감사 천이라는 뜻입니다 가서 밀그라시아스 배우고 돌아온 거 맞지? 네 맞아요 밀그라시아스 밀그라시아스 이게 저희가 그 아르헨티나였나요? 아니요 에카도르 아 에카도르였네요 에카도르에서 이제 저희 도와주신 그 한국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좋은 단어 배웠죠 윤수가 가장 많이 씁니다 밀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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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씁니다 밀그라시아스 저희 그 남미에서 기억나는 사건 뭐 썰 좀 혹시 있으세요? 사건? 밀그라시아스 사건 뭐 어떤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아요 저는 거기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에콰도르에서 네 어 저희 공연장 앞에 옆에가 강이었잖아요 아 그쵸 갑자기 그 해적 해적이요? 네? 해적이네! 아 해적이 나타났었어요? 아니 그 배 해적이네 해적패 아 그냥 배 그 배 해적선 그냥 배 그냥 배가 아니고 진짜 해적선 엄마 나 남미 갔는데 해적선 봤어 해적들이 있었어 너무 너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해적선 같이 생긴 배였죠? 네 그쵸 아니에요 해적이에요 해적이었어요 해적이라고 우리가 해적이예요 해적 이번에 해적 배 일ral 흠 저는 해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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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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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la 제가 일러 맞출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호원이랑 같은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딱 누워서 있었는데 그 탈에 비해서 그 저희 그 인천상륙작전 에콰도르에서요? 어디였지? 데콰도르껄요? 에콰도르 에콰도르 했어 그 인천공학 인천공학? 인천상륙작전영화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갑자기 그 호원이가 어? 인천공항 착륙전이다 인천공항 착륙전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듣고보니까 이상한거에요 가만히 있었다는게 더 웃겨 그래서 한 10초 있다가 인천공항 착륙전이 뭐야?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였어요 나 뭐 나중에 이거 비행기 어디 뭐 가서 하면은 얘기할거야 뭐지? 어딘진 모르겠는데 비행기 도착할때 같이 타신 승객분들이 막 박수 아 맞아맞아 그 어디였냐면 아르헨티나 도착할거지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도착할거지 약간 그런거죠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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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운전 정말 잘해줘 운전이요? 비행기 운전? 형 형 운전 정말 잘해줘 비행기 원래 운전이라고 하나요? 운항 운항 제가 잘 몰라서 그것도 운전이죠 제이시 요사님께서 호원이는 호원오빠는 그래도 된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간다에요 예능에서 써먹을 에피소드 생겼다 그쵸? 제발 다른에서 안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무조건 할거에요 무조건 할거에요 무조건 이건 진짜 웃긴 이건 진짜 재밌는 얘기잖아 진짜 그래요 헬로 에쿠아도르 옳라 여기 하트 여기서 하트 여기서 하트라면 되게 생각해요 게슨 과뽀스 게슨 과뽀스 뭐죠? 아하 그라시아스 일 그라시아스 일 그라시아스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 공지 보셨어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저요? 저거 뭐야? 아니 여기 자 일단 우리 팀 내려 오늘 우리 에브리 에브리의 집이 오픈해요 뱅카페 저희 뱅카페가 오픈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네 자 일단 저희 도착했으니까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어 올라가면 돼요 오오오오오오 자 자칭니다 괜찮겠어요 아으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자 아우 밝으니까 너무 좋아 좋아 밝은 데서 인사 좀 드리자 안녕 안녕 바이 올라 자 흠 흠 저희 지금 어 엘리베이터 타려고 어서요 엘리베이터 옳수 어이 잘생겼다 맞아요 코구멍 마저 잘생긴 윤툰 약간 역광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야 한다 잠깐만 오 왔어요 왔어요 댓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끊겼어 잠깐 여러분 잠깐 끊겨도 엘리베이터니까 이해해주세요 엘리베이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끊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끊겨 어쩔 수 없이 끊기지 않나? CCTV처럼 이렇게 좋은데? 왜? 흔들면 우리 호원이가 엘리베이터 흔들면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흔듭니다 어디 받아주세요 봐봐 안 끊기잖아 외한민국의 기술력 LTE 5G 연습실에 도착 쿰아 그럼 있지 불은 켜주고 가야지 자 인사 유쿤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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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랄 옳라 썸모스 말 좀 해 봐 쫙 쫙 졸려 얘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어디서 하지 그러는데? 여기 뭐 방에서 할까? 응 여기서 하자 아 그래 그래 합주실이 나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만 잠깐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하시느라고 여기도 뭐 깨끗하시면 안 돼 그래 바닥에서 하자 자 어두워 됐지? 오케이 자 서서 합시다 그래요 잘 보이시나? 아 우리 여기 삼각도 없나? 저기 가져올 거야 네 그냥 이렇게 두고 할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우리 사진 찍으면 말만 할까? 네 여러분 저희 사물참이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요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릴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이렇게 앉아서 합시다 지원아 그냥 와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지원아 그냥 와도 될 것 같아 하이 어디야? 아 아 모이면 아 오늘 저희 공식적인 오늘 인스타그램 주제를 던지고 하겠습니다 어제 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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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왜 이렇게 찌그러졌지? 또 찍었나요? 그래요? 해주시지 않을까요? 해주실 수 있을걸요? 근데 가입하는 게 없었죠? 저기요 아저씨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합시다 보라돌이형 팬카펜 요한이형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가입하셔야 됩니다 두투비가 되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1일 저녁 8시 공식적인 W24의 팬카페가 열립니다 여러분 빨리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고 저희도 굉장히 자주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한이형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입해야지 저희도 드디어 팬카페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랑 더 긴밀한 소통 뭔지 알죠? 원래 팬카페에만 올리는 글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럼요 마사카네 어쩌면 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대해주시고 오늘 많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몇 시라고? 8시 오늘 몇 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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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20시 깨알 스페인어 공부 8시 8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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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장 이런 걸 봤는데 댓글도 직접 쓰시고 하더라고요 아티스트분들이? 저희도 쓸 수 있으면 쓸 거예요 얘기도 쓰고 좋아요 쓸 거예요 나 어릴 때는 그랬던 거 했던 거 같은데 팬이 아티스트에게 아티스트가 팬에게 이런 거 했던 거 같아요 팬분들도 글을 올리실 수 있고 거기에 댓글도 다 주실 수 있어요 형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선배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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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가지 음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인 이유는 뭐지? 좋은 시간이잖아요. 8시만 퇴근하시고 저녁먹고 편하게 가입하시도록 만약에 딱 2시였어요. 근데 회사 상사가 불러요. 어떡하지? 가입해라! 잘 들으셨죠? 이해하셨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고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무엇이냐? 단콘 그렇죠! 10월 12, 13일 우리 단콘!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오늘 론둥이 멘트타임 필요하다고 론둥이께서 시작! 10일 몇 시? 13일 몇 시? 멘트 시작! 7시, 6시입니다. 12일, 6시, 13일, 6시에요. 그리고 우리 그때 저희 드디어 첫 굿즈도 판매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살 거기 때문에 코비 방송 탔어요. 네. 다양한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또 저희 단콘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 애장품 같은 것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애장품 진짜 좀 의미있는 걸로 네. 하려고 지금 좀 그.. 내가 봤을 때 팬분들이 너의 얼굴 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고민해주시고 미안해. 이쪽으로 딱 들어오시면 이리 와.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 그치? 무참무참 그라시아스. 여러분 10월 12, 13일 예매 어디서 한다? 바로! 멜론 티켓.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인터뷰 중에 우리 아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공연은 저희를 모르는 친구분들을 데리고 와도 바로 입덕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이다. 그쵸? 맞아요. 저희 다음 공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for our solo concert which is on October 12th and 13th. And we're preparing a lot for it. So please come see us if you can. It's true. Melon Ticket. Estamos haciendo un concerto solo para nosotros en octubre 12 y el 13. Melon Ticket. Vengan a vernos si pueden. Espero que podero verlos a todos ustedes. Everiz! Everiz! 네. 이틀 다 오신데. 진짜? 찐이다 찐! 죄송. 이틀 다 오셔요? 누가 친구랑 같이 가요! 라고 해주셨었는데. 바이드리스456님. 너무 기대돼요.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기 금지, 부상 금지, 피곤 금지. 그날은 아마... 네. 세 개 다 금지될 겁니다. 네. 다 금지될 겁니다. 날라 다녀야죠. 함께. 올콘, 올콘. 아! 두 개. 그런 걸 다 오는 걸 올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콘. 올콘. 모든 콘을 다 온다. 그런 뜻인가 봐요. 모든 콘. 슈스. 올콘. 개. 그대로 해석하는 우리. 아! 싱실님. 안녕하세요. 이? 되게 열심히 번역해주셨네요. 허밍무님. 괜찮아? 아리나에서 나는 글을 매우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we are fine. 감사해요. 번역기 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난 당신들을 위해 한국에 갈거야. welcome. yes. come come come. come come. love love love. 잠깐만. 제 이어폰 먹어. oh no. 맛있지? 저거 내꺼지. 먹어라. 아드리카스트95님께서 에런, marry me. 에런은.. 네. 네. 결혼. 네. 내 결혼 받고 왜 형이 뭐라고 하세요? 결혼하실 거예요? 형은 결혼 받지 어디다 놓았어요? 시 recep. 아니. 하하하하하할라고 웃어주세요. 하하할라고 웃어주세요. 이거 너무 웃긴다 해. 고수 cryptocurrency. 아니. 너는 계속 안을 nella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드디어 사랑할거야. 감사합니다. 최선의 한국인. 하하하하할라고 웃어주세요. 조이님! 곧 봐요. 싱가포르 오실 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미서님님. 키키키. 안녕하세요 H.I.JU님. 드디어 우리 실물 영접했네요 이분 지금 다 솔라 3시인데 내일 수업이 있는데 계속 깨어 계셔가지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또 우리 그 뭐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대 보시고 단콘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아 맞아 오실거죠? 약속 약속해줘 네 그럼 저희 여러분 저희는 또 단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스타 라이브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잊지 마시고 저녁 8시에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 이번주는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피하게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 러브유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말 빠샤 대국길에 가입할게요. 아샤 잠깐만 안녕 물지마 물지마 안녕 고맙습니다 노랑 네